안녕하세요. 광토익RC 박효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여러분이 11월 말, 11월 26일 시험을 대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트 5부터 6, 7까지 같이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파트 5는 최근에 잘 나오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들 위주로 편집했고요. 6이랑 7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 방법이라던가 요령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5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문제는요. 보시는 것처럼 선택지를 딱 보면은 전치사라던가 접속사라던가 부사라던가 이런 느낌의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했을 때는 일단은 노부터 해서 룸까지만 적더라도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문법상 완벽한 문장이 되죠. 즉, 빈칸을 토대로 뒤에 나와 있는 단어를 묶어서 이 덩어리를 이 문장의 부사로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려면은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치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치사를 빈칸에 넣으시는데 보기를 보셨을 때 전치사가 일단은 지금 4개나 나왔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단 가장 좋아 보이는 게 있다면은 아마 accept랑 with out 정도가 아닐까. 그쵸? 그리고 두 개가 다 우리말로 해석해 보시면은 뭔가 좀 비슷해요. accept라 그랬을 때는 제외하고가 되고 without 같은 경우는 없이가 되기 때문에 왠지 둘 다 부정어 같거든요. 그런데 둘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accept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되려면은 기본 구도가 뒤에 나오는 명사가 그 앞쪽에 있는 명사와 카테고리가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명사가 예를 들어서 과일 중에 하나가 나왔다고 하면 여기도 과일 중에 하나가 나오는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모든 과일이라고 말을 했다면 여기에는 과일 중에 하나의 종류가 나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모든 과일을, 과일을 다 좋아한다, 먹는다, accept 사과, 즉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비로소 accept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상태도 보시면은 어떠한 사람도 창고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제외하고가 아니고 이거 없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B보다는 C가 적합하고요. 참고로 이제 하나 더 팁을 드리면은 위드아웃 같은 경우는 부정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우리가 명사 앞에 쓰는 노라던가 또는 동사 앞에 쓰는 낫이 있을 때 위드아웃이 정답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드아웃은 부정어랑 잘 어울린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보시면은요. 일단은 이게 좀 긴 문장에 속하는데 if부터 해서 changes까지가 한 덩어리고 빈칸부터 이메일까지가 또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상태도 보셨을 때 빈칸부터 이메일까지가 이 문장의 주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동사, will be informed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하나의 동사로서 register가 나와 있는데 정작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빈칸 자리가 주어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를 넣긴 넣는데 이 후라는 단어와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후라는 단어랑 조합될 수 있는 주어는 보기 중에서 day는 일단 안 될 것이고 위치도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후주도 안 돼서 답이 도주가 되는 게 맞습니다만 도주가 정답인 상황과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도주라는 단어는 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명사랑 다르게 후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주라는 단어는 후랑 같이 묶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nyone이라는 대명사도 후랑 묶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anyone과 비슷한 느낌의 단어 every one도 후랑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 다 후랑 이렇게 묶일 수가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anyone과 everyone 같은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동사가 단수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도주 같은 경우는 나오는 동사가 복수가 나와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연관되어 있는 게 뭐냐면 도주 후나 anyone 후나 every one 후를 묶었다고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whoever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까지 적는 것과 whoever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다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동사를 넣으면은 이게 같은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구든지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석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빈칸 자리가 뚫렸을 때 그게 도주가 정답인지 또는 anyone이나 every one이 정답인지 또는 whoever가 정답인지 그 종류를 갖다 보실 때 하나, 둘, 세 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또 볼게요. 이번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에 모호가 나왔는데 항상 조심하실 건 뭐냐면 빈칸 앞에 모호가 나오면은 그 단어가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호란 단어 뒤에는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돼요. 그래서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호를 무시하고 보시는데 이 상태에서 그 앞을 보시면은 웹사이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금지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빈칸 앞에 명사가 나와 있으면은 보통 목적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그 앞에 단어가 일단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 명사를 목적으로 보고 거의 자동적으로 여기다가 부사를 고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목적으로 하면은 이 뒤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니까 부사가 들어간다는 게 나쁘지가 않은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앞에 있는 동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부사가 안 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동사가 일단 뭐가 나왔냐면 made가 나왔어요. 그래서 made 같은 게 일단 원형으로 쓸게요. make, 그 다음에 find, keep, leave, consider 이 다섯 개의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보셨던 목적어 뒤에 나오는 이 부사의 흐름을 유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왜 그런 거냐면은 이 단어들은 뒤에 있는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하는 말이 그 뒤에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목적어를 뭐뭐한 상태인 것을 뭐뭐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나오면 즉 make, find, keep, leave, consider 명사로 나오면 그때는 부사를 넣으시면 안 되고 그때는 형용사를 넣는 거고요. 문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도 보시면은 made가 나왔고 뒤에 뭐라고 뭐라고 목적어 나왔고 그 다음 여기 들어갈 자리가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 c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다섯 개의 동사는 꼭 기억하시면 좋고요.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는 consider가 안 나오고 consider의 동의어인 dm이 나올 때도 있어요. 아시겠죠? 둘 다 고려하다라는 뜻이니까 뜻은 똑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목적어 나오고 형용사 나온다는 것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보시면은 일단 이것도 좀 문장의 긴 편인데요. 중간 이런 식으로 해서 콤마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콤마를 중심으로 그 뒤가 주절이 되는 거니까 문법적으로 따지면은 이 빈칸부터 해서 이 콤마까지가 문법적으로는 필요가 없는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이 문장 전체에서의 부사가 되는 겁니다. 부사 덩어리? 그러니까 필요 없는 덩어리.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값을 보시면은 survey results are positive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절이 나왔으니까 저기는 흔히 말해서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예요. 그 중에서도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갈 자리죠. 그래서 이제 이걸 패턴화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빈칸의 위치가 이렇게 뚫리고 그 다음에 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콤마가 찍히고 절이 나오는 경우 이걸 뒤집어서 말씀드리면은 절이 나오고 빈칸이 나오고 절이 나오고 이렇게 마침표가 찍히는 경우 그래서 이 경우에 빈칸에다 여러분이 부사절 접속사를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because라던가 although라던가 while 같은 걸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보기를 보셨을 때 일단 그런 느낌의 단어가 여러 개로 보일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 all이 있으니까 왠지 자동적으로 either a or b를 떠올려서 either를 고르실 수도 있지만 either는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either가 정답이 되려면 정말로 a or b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a와 b가 all 사이에 있는 a와 b가 같은 품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시면 같은 품사라고 하기에는 규모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either는 일단 안 되고요. 나머지 중에 골라야 되는 건데 어차피 접속사에 속하는 것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데 이때 다시 all이 있다는 걸 떠올리시면은 바로 whether의 짝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ether란 단어는 이제 다음 문제에서 또 복습을 할 건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은 whether란 단어가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오답률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얘가 하는 기능이 한 가지면은 차라리 그냥 외우면 되는데 가짓수가 두 가지라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ether뒤에 이렇게 절이 나오면은 이 덩어리가 하나의 긴 하나의 부사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명사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부사 역할을 수행하는 건데요. 명사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whether뒤에 절이 나왔을 때 기능이 두 가지가 다 된다는 걸 아시면 오히려 whether가 복이 나왔을 때 반가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whether가 오답이 되려면은 두 번 틀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멀티 펑션이 있는 단어들은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분 문제 보시면은요. 앞에서 보셨던 문제의 보기와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자, 왜 그런 거냐면은 일단 얘도 문장이 좀 긴 편인데요. 동사가 총 두 개가 있어요. 동사가 여기 이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니즈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영어의 대원칙이 뭐냐면은 한 문장에는 동사가 일단 하나는 꼭 필요한데 문장의 동사가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늘어나면 안 되고 책임감 있게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동사도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문장이 두 개가 생기려면 접속사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빈칸 자리가 소위 말해서 접속사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기 네 개가 다 접속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목하실 게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빈칸이 있는데 빈칸 앞에 명사가 있다면 그 빈칸에 접속사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 접속사의 기능은, 그 접속사의 역할은 보통 그 명사에 대한 수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나왔을 때는 보통 정답이 that, who, which 이렇게 삼총사로 가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who's까지 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that이나 who나 which 같은 경우에는 그냥 뒤에 불안전한 절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불안전한 절 중에서도 보통 동사를 시작으로 해서 오는 절이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who'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남다른 이유가 불안전한 절이 오긴 오는데 명사 하나를 일단은 깔아주고 그 다음에 불안전한 절이 와요. 얘도 물론 동사부터 나오는 패턴이 나오겠죠. 보통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구도가 나왔을 때 여러분은 이 가운데에다가 that이나 who나 which나 who주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구도가 안 나오고 만약에 앞에 동사가 나왔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동사가 따로 말씀 안 드리더라도 타동사겠죠? 이 상태에서 보셨을 때 여기에 that이 나오거나 여기에 weather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서도 weather를 봤었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what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that이나 weather 같은 경우에는 뒤에 완전한 절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sv 구도가 온다는 얘기겠죠? 반면에 그 what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불완전한 절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보통 동사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셨을 때 즉 앞에 동사, 타동사가 나왔고 뒤에 완전한 절인지 불완전한 절인지를 따져서 that이나 weather를 고르던가 아니면 what을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접속사들을 그냥 한 번에 묶어서 외우시면 제일 좋아요. 즉, 왼쪽과 오른쪽을 대조해서 비교해서 가운데를 채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상태로 본다면 앞에 있었던 게 something이니까 명사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단어 needs 일단 동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동사란 얘기니까 일단 이 앞에 있을 수도 있었던 주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동사로 시작됐기 때문에 불완전한 절인 거죠. 그러면 앞에는 명사인데 뒤에는 불완전한 절인 거니까 that이나 who나 위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who주는 안 되죠. 왜냐하면 who주 같은 경우엔 뒤에 명사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정답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that이나 who나 위치가 보기 있으면 고르면 되는 거니까 답이 a가 되는 겁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 주목하실 건 뭐냐면 that이 정답일 때 보통 what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that과 what의 차이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hat 같은 경우는 뒤에가 불완전한 절이 오면 역할이 형용사가 되지만 what 같은 경우는 똑같이 불완전한 절이 왔을 때 역할이 명사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차이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볼까요? 이번 문제 보시면 빈칸이 왼 뒤에 있다. 그래서 사실 고득점자들은 왼 빈칸만 나와도 느낌을 딱 받죠. 그 이유가 뭐냐면 왼 자체가 시간 접속사인데 시간 접속사라고 했을 때 보통 왼도 있고 비포도 있고 애프터도 있죠.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가장 해석이 포괄적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왼이 가장 포괄적이에요. 왜냐하면 왼이라는 거는 때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던 간에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비포 애프터 같은 경우에는 시간 순서를 말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세부적인 뜻이 추가가 되죠. 그래서 왼이라는 단어가 시간 접속사 중에서도 가장 자주 나와요. 그럼 패턴이 어떻게 나오냐면 왼은 기본적으로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절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쓰셔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왼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 접속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면 뒤에 있던 단어를 이렇게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어요. 다이어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다이어트 하냐면은 왼이라는 단어를 기본적으로 쓰시되 뒤에 있었던 주어를 날려요. 주어를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동사를 갖고 내려오는데 동사가 이렇게 ing 형태가 될 때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왼인데 다시 한 번 ing 그 다음에 왼인데 동사 ed 흔히 말해서 이걸 pp라고도 합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얼핏 보면은 똑같은 걸 두 번 쓴 것 같겠지만은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v라고 하는 것에 이 성격이 타동사인 경우도 있고 이게 자동사인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ed 같은 경우에는 pp 형태이기 때문에 자동사는 pp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타동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타동사 ing 형태가 나오면은 그 뒤에는 목적어 즉 명사가 나와야 되고 자동사 ing 형태였다면은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타동사 ed pp 형태가 되면은 수동태 형태이기 때문에 과거 형태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쉼이 나오는 패턴은 이제 이렇게 왼절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가지가 이렇게 추가된다는 거를 같이 기억하시면은 좋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봤을 때 a번에 있는 ing와 c번에 있는 이 ed 형태 때문에 a 아니면 c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둘 다 지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토킹이라고 하는 이 톡을 자동사로 봤을 때는 목적어가 지금 없는 상태가 괜찮고 그 다음에 톡을 타동사로 봤을 때는 ed 형태가 가능하고 목적어가 없으니까 또 괜찮고 아시겠죠? 근데 톡이라고 하는 거는 애당초 톡 투 유 또는 톡 윗 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자동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pp 형태가 안 되기 때문에 답이 a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장 가셨을 때 보통은 ing가 정답이 많기는 많아요. 왜냐하면 타동사를 베이스로 하면서 목적어를 빈칸 뒤에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시겠죠?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의심되실 때는 이 알맹이 동사가 타동사였는지 자동사였는지 따져보시면 좋아요. 자동사 하면은 오히려 쉬울 수가 있는 건 뭐냐면 자동사 하면 무조건 i인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뒤를 볼 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빈칸 앞에 있는 m이 비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다가 단어를 넣어서 앞에 있는 주어인 i를 꾸며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를 넣어도 되겠지만 보기 구성에서 형용사가 없기 때문에 형용사를 대신할 수 있는 뭘 넣죠? 분사를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사를 넣을 때 여러분이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은 분사라고 하는 거를 명사라고 하는 이 명사, 품사 앞에다가 분사를 넣을 때 여기 들어가는 고도에서는 ed 형태냐, ing 형태냐 보통 이렇게 우리가 해석의 논리가 걸려요. 그러니까 ed가 어울리니, ing가 어울리니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 명사가 행위의 주체니 아니면 대상이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있는데 명사 뒤쪽에서 수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명사 뒤에다가 ed를 넣을래? ing를 넣을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해석으로 구분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해석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문법 구조가 달라요. 명사 뒤에 ed형 분사가 오게 되면은 그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지만 ing 형태가 왔을 때는 100%는 아니라고 해도 보통 목적어가 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사를 중심에 두고 앞에 edi인지는 해석이고 뒤에 edi인지는 구조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분사의 가장 큰 토대 이 토대를 둔 상태에서 이걸 기본으로 깔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할 게 뭐냐면 갖고 있는 동사 please 이건 뭐냐면 사람의 감정이나 정신을 말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감정을 베이스로 하는 동사일 때는요. 지금 설명드렸던 걸 다 잊어버리시면 돼요. 이거는 감정 동사가 아닌 경우들의 동사를 보통 말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감정 동사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ed 형태인지 ing 형태인지를 구분할 때 여러분이 꾸밀 명사의 성격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ed가 되면은 여러분이 꾸미는 명사가 소위 말해서 사람 명사가 되는 거고 ing가 되면은 사람이 아닌 명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문제는 이 감정 동사 쪽에 걸린 거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사라는 게 풀이 방법이 따지면은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마지막 걸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i라고 하는 게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ing보다는 ed 형태가 더 어울리겠죠. 답이 그래서 a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be pleased to 해서 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외워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파트 5뿐만 아니고 파트 6에도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여덟 번째 문제를 볼 건데요. 자, 문장이 상당히 긴 편인데요. 뭐 접속사가 있어서 길다기보다는 수식이 많아서 긴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focus is가 동사가 되고요. 그리고 의외로 주어가 없기 때문에 빈칸이 주어 자리가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주어를 찾는 거니까 명사를 찾는 거니까 명사가 가능한 것만 보셔도 a번이라던가 b번이라던가 d번 정도가 될 건데 여러분이 뭐 해석을 안 하더라도 focus is가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 주어를 찾는다는 측면에서 b를 그냥 고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b가 정답인 게 좀 난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에 따라서는 아니 왜 research가 단수인데 어가 없냐, 더가 없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정답인 이유가 뭐냐면 토익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불가산명사 그래서 불가산명사가 시험에 자주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몇 개 외워주시면 좋은데 그 중에 대장이 research예요. 그래서 research는 불가산명사이기 때문에 심지어 동사가 focus is가 안 나오고 will focus, can focus가 나왔어도 스위치 논리가 없었어도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산명사에서 일단 대장이 research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ssess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equipment고요. 네 번째가 permission이고요. 자, 다섯 번째 거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불가산명사를 외워버리시면 되는 건데 이제 제가 다섯 번째 걸 왜 따로 말씀드릴 거냐면 영어 단어 중에 interest가 있고요. interest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인 스펠링 베이스는 똑같은데 interest는 불가산 취급을 하는 거고 interest는 가산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 다 맞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 interest 같은 경우에는 뜻이 취미입니다. 반면에 interest 같은 경우에는 뜻이 관심이에요. 그래서 토익에는 보통 구매자가 뭐에 관심이 있다던가 투자자가 뭔가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익 시험에서는 interest가 보통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기는 불가산명사라고 묶어서 외워버리시면 되고 뜻은 다 아시죠? research하면 연구조사가 될 수 있고 assess하면 뜻이 뭐예요? 접근이 되는 거고 이 코먼트면은 장비, 장치 그 다음에 퍼미션이면은 허가, 허락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정답으로 의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불가산명사가 보기에 나왔는데도 오답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문제를 보실 건데 일단은 보기 구성이 앞에서 풀었던 몇몇 문제와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전치사 같은 것도 있고 접속사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해석을 조금 도와드리고 정답을 골라놓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해석하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만 명 넘는 사람이 취업 박람회에 왔다. 그 다음에 라스트 미니트 체인지 오브 베뉴니까 장소 변경. 근데 라스트 미니트니까 긴박한, 갑작스러운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장소를 바꿨는데 만 명 넘게 왔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이 빈칸디 내용 대비 지금 있는 내용 결과의 내용이 의외잖아요. 그래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논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B가 될 수가 있는데 자 어떤 걸 정리해 드릴 거냐면은 토익시험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절을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빈칸을 줘요.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여기다가 명사를 줄 수도 있고 여기다가 또 절을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보셨을 때 여기에 일단은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전치사 또는 명사가 아니고 절이 나왔을 때는 흔히 말해서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보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전치사가 정답일 때 전치사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접속사가 같이 나오고 거꾸로 접속사가 정답일 때 전치사가 또 같이 나와요. 어차피 똑같다는 얘기예요. 보기 구성 자체가 그리고 여기다가 한 번 더 어렵게 내면은 접속부사라는 걸 줘요. 참고로 접속부사가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하우에버라던가 퍼더모어 이런 게 접속부사예요. 그러니까 접속부사니까 이름 자체가 품사가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품사가 얘는 전치사 얘는 접속사 얘는 부사거든요. 그래서 토익시험은 보기가 4개니까 4개 중에 이 3개가 다 나올 때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나와야 가장 어렵냐면 이 3가지 품사가 보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왔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 3개의 뜻이 서로 달라. 아 그럼 의미가 없죠. 어차피 해석을 풀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3개가 다 나왔는데 뜻이 똑같은 거야. 그럼 정말 문법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품사가 3개가 다 되면서 뜻이 통하는 게 있냐?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정답으로서 불구하고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3개가 다 되는 게 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전치사 중에 불구하고가 뭐가 있나 정리하면 되겠죠? despite 그 다음에 in spite of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불구하고 중에 부사절 접속사가 있느냐? 있죠. 당연히. all do 그게 아니면 even do 그 다음에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정리할게요. 접속부사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nanderlis 그 다음에 neverlis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적어드린 이 6개 단어 중에 이 중에 하나씩만 섞이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물론 뭐 문법이 아는 사람들은 안 어렵겠지만 뭐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가지가 다 있는 해석 불구하고 이거 외워주셔야 되고 B번을 보시면은 제가 여기 안 적었거든요. 왜 안 적었냐면 B는 좀 특이한 게 B는 전치사이자 접속 부사예요. 부사. 그래서 B번은 등장했을 때부터 정답의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품사가 두 가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결의 문제 풀 때 있죠? 보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연결의 문제거든요. 연결의 문제를 풀 때 전치사, 접속사처럼 그러니까 품사가 두 개씩 걸리는 것들은 보통 정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틀리려면 두 번 틀려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답 많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보시면은요.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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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상당히 길게 했어요. 그래서 동사 여기 하나 있고 동사 여기 하나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토익 쉐임이 좋아하는 레파토리인데 앞에 이런 식으로 절을 줘요.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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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빈칸 딱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빈칸 뒤에 디터마인처럼 동사를 줘요. 그 다음에 뭐 동사도 어쩌고 저쩌고 말을 이렇게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나왔을 때 학생들이 이제 많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 이렇게 나왔으니까 접속사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절 안에도 동사가 있고 이것도 동사니까 동사가 두 개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접속사니까 왠지 여기에 대시 들어간다던가 후가 들어간다던가 외치가 들어간다던가 와시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네 가지 다 공통점이 뭐냐면 뒤에 접속사로서 뒤에 단어가 올 때 불안전한 절이 오는데 그 불안전한 절의 첫 단어가 보통 동사가 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데 이쪽으로만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도 갈 수 있냐면 두 번째 이건 그냥 여러분이 문법으로 보지 마시고 단어로 보시면 돼요. 이쪽 세 개로 갈 수 있지만 이쪽 세 개로도 갈 수 있어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투 인 오더 투 소 에즈 투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2번처럼 가면은 이제 해석이 뭐가 되냐면 뭐뭐 하기 위하여가 돼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있었을 때 그 행동에 대한 목적을 말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디터마인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최고의 방법을 알아낸다.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점검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D가 정답이 되는데 A번을 얘네가 보기에다가 준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준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인 오더 투 라던가 소 에즈 투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기 위하여 란 뜻이면서 뒤에 동사가 오지만 지금 보고 계신 쏘댓 있죠? 쏘댓 이라던가 인 오더 됐 이건 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이것도 뜬 만큼은 뭐뭐 하기 위하여 가 되는데 얘는 뒤에 동사부터 나오면 안 되고 주어부터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 뒤에 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A번, D번을 같이 준 이유는 뭐냐면 해석이 똑같아요. 문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 5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보시면은 역시 되게 긴데요. 일단 빈칸에서 앞을 보시면은 하나의 절이 나와 있고 빈칸에서 뒤를 보셔도 또 절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절, 빈칸, 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인 거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절 주고 빈칸 주고 절 주고 그게 아니면 거꾸로 냈을 때는 빈칸 주고 절 주고 콤마 주고 절 주고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뭘 고른다 그랬죠? 그렇죠? 부사절 접속사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를 찾으시면 되는 건데 일단 접속사가 아닌 녀석부터 제껴주시고 C는 안 되는 거예요. 부사기 때문에. 그럼 남아있는 게 A번과 B번과 D번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조금 해보면은요. We will contact and interview five candidates for manager job이니까 다섯 명의 매니저 후보자에게 연락하고 인터뷰할 것이다. 그 다음 뒤에 all of the applicants' resume. 그래서 이력서가 have been reviewed 맞췄다는 얘기죠. 검토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검토를 해야 검토해서 괜찮아야 연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resume를 리뷰한다는 얘기는 보통 이제 서류. 그렇죠? 서류 전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ontact해서 인터뷰한다는 거는 면접이 되는 거니까 이 상황이 먼저 일어나야 그 다음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이 덩어리가 전제로 깔려줘야 이것이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어떤 패턴인 거냐면 이걸로 봤을 때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당연한 결과 그러니까 무난한 결과라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빈칸 그 다음에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럴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because죠. 때문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if 만약에 그 다음에 뭐 뭐 할 때 when 이나 once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논리로 본다면은요. 사건 앞인데 그냥 사건 앞이라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건 대비 나머지 내용이 당연한 결과 무난한 결과가 나오면 이 세 개의 부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이 여기서 A가 되고요. A번과 B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뜻이 반대죠. 그래서 쏘가 정답이 되려면은 차라리 빈칸 여기 뚫려야 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파트 5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문법 포인트 있으면은 필기도 주었다가 시험장 가셔서 한번 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파트 6랑 7을 할 건데 그건 이제 단어 하나를 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적중한다기보다는 푸는 방법을 한번 제가 검토해드리고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6를 보겠습니다. 파트 6는 일단은 문제풀이 순서에 있어서 문장 삽입 문제를 마지막에 푸는 것이 일단 이롭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숙달이 되신 분들 특히 이제 시험 전이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문제풀 연습을 할 수가 없어서 보기를 먼저 보고 그 문장 안에서 가급적 해결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 빈칸 뒤에 이렇게 노은이 나와 있는데 원래 노은이라는 단어가 edge랑 짝꿍이죠. 그래서 노은 edge라 그러면은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노은과 또 짝꿍인 단어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은이랑 짝꿍인 단어가 보기에서 뭐냐면 일단 a번이 정답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흔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흔하게 뭐로서 알려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 6, 7에 특히 나오는 단어가 파퓰러니는 좀 그나마 덜 나오고 정말 자주 나오는 거는 와이들리랑 커먼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2번처럼 표현으로 풀리면은 표현으로 그냥 푸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문장 앞에 이렇게 얼소가 있었어요. 이러면 이제 이 문장 갖다 풀리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앞 문장과 이렇게 내용이 연결된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앞 문장 내용이 뭐냐면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상태에서 학교는 또한이라고 그랬으니까 또한 뭔가를 한다는 얘기인데 parent night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모임을 말해요. 그러면은 동사 중에 모임이랑 같이 썼을 때 좋은 동사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임이라는 걸 학교 입장에서는 주체한다. 그렇죠? 마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허우스트가 정답이 된다. 그럼 두 문제 특징이 뭐냐 그 문장 내 또는 그 문장에서 앞 문장 정도 봤을 때 풀린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파트 6 쓰는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하시는 게 시간 세이브에는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마지막에 풀 거니까 15번은 먼저 볼게요. 15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일단 이것도 해석 문제인데 추가적으로라는 말이 또 나왔기 때문에 앞에랑 내용이 이어진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앞에 있는 것처럼 학교가 부모님들을 위해서 뭐뭐를 해준다라고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니까 또 뭘 해주는 거예요. set up several income market in the spring to raise fund니까 우리 기금을 모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마켓이라는 게 시장을 말하는 건데 벼룩시장 같은 것도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어울리는 건 뭐냐 시장 같이 쓸 수 있는 게 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야외 아웃도어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게 문장 삽입 문제가 되는데요.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단의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 문단을 안 보고 그 윗만 보고도 풀 수가 있는데 이미 앞 문제를 풀 때 그 앞부분을 봤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번부터 보면은요. Diz usually involve group discussion이니까 앞에 있는 그 무언가가 group discussion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셨을 때 실제로 parent night이라고 하는 게 부모님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니까 Diz가 지칭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A번 일단 괜찮죠. 그 다음에 B번 no more donations are needed 이거는 뭐 뒤에 있는 말과 상충하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all field trip happen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그 필드 출입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견학한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이상하고 D번 같은 경우 school is not open on most weekend인데 학교가 언제 개방하나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답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삽입 문제에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대명사로 시작하는 대명사가 주어있는 문장이 정답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명사가 있는 문장 대명사 보기를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정답이 많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7을 또 점검해 볼 건데요. 7 같은 경우는 이제 3중 지문을 일부러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16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동의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바로 보고서 그냥 바로 풀어도 상관없는 문제가 될 것이고 17번 같은 경우는 suggested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추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는 18번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 별다른 클루가 없기 때문에 아마 사실 문제가 될 것이고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likely가 있기 때문에 추론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0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별다른 클루가 없기 때문에 18번처럼 그냥 무난하기 때문에 아마 사실 문제가 될 것이고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추론 문제 두 개와 나머지 그 나머지에는 지금처럼 동의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6번 문제 같은 경우는 레지스터의 동의어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지스터를 가서 보시면은 레지스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요. 자, 수빈이라는 사람한테 아나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가 다니는 짐이 있는데 그 짐이 좋다 그러면서 특히 이 수업이 좋다고 말을 하면서 등록하고 싶으면은 아, 참여하고 싶으면은 등록을 빨리 하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과 그 동의어가 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D가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추론 문제가 나왔는데 아나에 대해서 유추할 수 없는 게 뭐냐고 물어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수빈이라는 사람한테 아나가 짐을 추천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 사람 수업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은 수빈이라는 사람이 아나한테 거꾸로 거꾸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한테 그 짐에 대해서 어떤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 등록을 할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거는 그 짐에 있는 프로그램이야.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일종의 정보가 나와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서 봤던 소녀라는 사람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중요해지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 상태에서 보셨을 때 A번 She 아나를 말하는 거죠. Already a member of the Atlas fitness club 이미 멤버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미 멤버가 아니었으면 추천을 안 했을 거니까요. B번 She pays a discount monthly fee. 이미 두 번째 대화에 보셨을 때 커플 레이트 멤버십 레이트가 있다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말이 되는 거고요. C번 She has taken water aerobic class in the past 보류 D번 She will receive a free gift if a friend joins the gym인데 여기서 보셨을 때 보시면 If you mention that I recommend you 그러면 가방을 준다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저것도 맞는 정보여.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추론할 수 없는 문제는 일단은 C가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7번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정답이 C인 게 중요한 것보다는 17번 같은 경우에 추론 문제는 일단 여러분이 다 읽고 푸는 것이 기본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넘어가서 18번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고유명사가 이렇게 딱 나와주면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은 이유가 고유명사가 지문에 보나마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중에 비기너 클래스가 언제 시작하냐 그랬는데 가서 보시면은 muscle training 클래스라고 하는 게 여기 전체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비기너 그래서 비기너를 위한 걸 보시면은 여기 8시 반에 시작한다고 나와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이 시간이 모자르더라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답이 그렇게 D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번은 역시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해석을 다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들을 것 같냐 그랬는데 앞에 나와 있던 내용이 보시면은 소냐 수업이 좋다 그랬고 그 다음에 소냐 수업을 들을 것처럼 말하면서 소냐가 나왔는데 소냐가 가르치는 게 라틴 댄스인 거죠. 그래서 들을 가능성이 높은 수업 등록할 가능성 높은 건 라틴 댄스가 될 것이고 마지막 20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컨비네이션 워크아웃 클래스에 대해 설명을 한 얘기니까 이것도 무난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것도 보시면 다행히도 이렇게 커다란 힌트가 나와 있죠. 즉 나와 있던 것처럼 고유명사 같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비네이션이 어느 쪽에 있나 가서 보시면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답의 근거가 되는 건데 보시면 여기 시간이 나와 있고 요일이 나와 있고 선생님이 나와 있고 아시겠죠. 이 중에 사실상 근거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보시면은 이분이 시작한다고 했던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파트 6, 7 독해 쪽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요. 가급적이면 지문을 무시하시고 문제를 먼저 보면서 답을 찾다가 안 되면 지문을 보는 게 일단 좋긴 좋다는 거냐면 시험 직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렸던 포인트들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요. 이번 시험 꼭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시험 후 논란 종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